무화과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존벌이라는 특이한 벌들이 무화과 속으로 들어가서 무화과를 수정시켜주고 죽는다고 합니다 물론 무화과가 발횩되는 과정에서 이 벌은 다 녹아서 없어지고요 무화과의 영양소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래도 그래서 일부 채식주의자들은 이 무화과를 안 먹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 많이들 드세요